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촬영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네요 예 촬영실에서 좀 자세하게 이웃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요 아이의 크리스탈 이랍니다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자주 안보여드렸죠 작년 봄에 좀 웃자라기 시작해서 여름쯤에 완전 풀처럼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을에 다시 조금 깊게 심어 주었더니 색감이 또 예쁘게 돌아오네요 다육이들은 기다려주면은 예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크리스탈 자잘하죠 예 예 잘 안보여드려서 오늘 요렇게 촬영실에 또 한번 데리고 와서 이웃님들한테 보여드리네요 예 크리스탈 색감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탈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화분에 심어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예 번개 모임에 샌프란시스코 그 카페 회원님한테 나눔 받은 애플 버드 예 예쁘죠 예 구하기 힘든다는 그 애플 버드인데 요 아이에 예쁘게 잘 키워서 자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합식해서 심어 주었답니다 아무래도 쪼꼬미 아가들이라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 요렇게 합식해서 심어 주면은 더 잘 자라고 또 예쁠 것 같아서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예쁘죠 예 요렇게 요 아이들은 제가 심고 바로 물을 주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카페 회원님께서 어 나눔 하려고 그 번개 모임 갖고 올 때까지 어 많이 어 안 심어 주고 예 보관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 많이 뿌리가 어 말라 있더라구요 예 그렇게 마른 아이들은 또 너무 또 말라 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심어 주고 바로 물 줬는데 괜찮네요 예 예 금방 물을 예 하루 지나니까 흡수하더라구요 지금은 위덕이 많이 말랐죠 예 애플 버드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신데렐라를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예 입장이 속 입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아이였죠 예 그래서 어 지금도 좀 조금 안 좋은 현직이 남아 있죠 예 그래서 분갈이를 새로 해 주고 가을에 새로 해 주고 이렇게 속 입장이 예 통실 통실하게 예 본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네요 물도 예쁘게 들었죠 예 요렇게 예 또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신데렐라 요 아이가 약간 분도 예 백분도 좀 있는 것 같죠 예 제가 백분이 있는 거는 어 처음 알았네요 네 요 아이가 참 예쁘답니다 신데렐라 나름 조금 예 짱짱하게 묵은 아인데 영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괜찮네요 이제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쁘죠 예 신데렐라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도 예 많이 예뻐졌죠 요 아이도 속 입장이 좀 안 좋았었어요 예 예 그 여름 되면서 조금 안 좋아진 애들은 어 요렇게 기다려 주면은 예 요렇게 깨끗하게 예 예뻐졌네요 예 깨끗하죠 예 라일락 이죠 라일락 예 예쁩니다 예 라일락도 속 입장이 예 예뻐졌네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골드사치 철화죠 예 제가 요 아이는 또 왜 데리고 나왔나 하면은 어 요 아이 구입하고 분갈이 해주고 천물 주고 그리고 한 한 달이 지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며칠 전에 제가 물을 흠뻑 한번 주었거든요 예 요렇게 물을 흡수를 어 잘하고 요렇게 짱짱하게 윤기가 나길래 하도 예뻐서 이웃님들한테 한번 또 더 보여 드리려고 요렇게 데리고 왔네요 예 골드사치 철화 근데 요 아이를 제가 물 주는 판단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이 만져보니까 짱짱하긴 짱짱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요렇게 윤기가 많이 나죠 예 처음 데리고 올 때도 조금 윤기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어 만져보니까 짱짱한데 윤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 저기 어 입장 입장 사이사이에 약간 하엽지는 아이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 때쯤 한번 주면은 아이들 뿌리 할착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물 주는 시기를 아이들마다 그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물을 주시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지금 물 주는 시기가 됐다 싶어서 요때 물 주면은 뿌리가 더 할착을 잘 하겠다 싶어서 물을 주었더니 예 제 예상대로 예 훨씬 더 예뻐졌네요 예뻐지고 물 흡수도 하루만에 요렇게 예 다 했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도 물 주는 시기 고른 거는 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그 또 이 물 주는 그 날씨 예 날씨 마다 다르고 또 고 아이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고 예 그렇죠 예 고 아이 상태가 또 조금 어 뿌리 할착이 덜 되었다거나 그럴 때는 어 아무리 좀 요 아이처럼 짱짱 하더라도 보기에는 짱짱 하더라도 이 요 아이를 제가 심었을 때 뿌리가 그렇게 이게 요 아이가 좀 아가였던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짱짱 하긴 하지만 뿌리가 그렇게 안 튼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심을 때 아 이 아이는 뿌리가 좀 어 할착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짱짱 해 보여도 제가 물을 좀 일찍 줍는 이유가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좀 물을 일찍 주었답니다 보통 어 말랑말랑 하거나 아주 힘이 없을 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고거보다 좀 일찍 예 그렇게 물을 주었답니다 아무래도 뿌리도 또 더 나아야 되고 예 또 할착도 또 필요한 예 뿌리가 그러니까 어 안 튼실 했던 거죠 예 좀 요 아이가 좀 뿌리가 안 튼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를 조금 일찍 물 주었더니 제 판단이 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요 아이를 짱짱하게 다시 만들었고 어 그리고 라조야 예 요 아이도 또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싶어서 될 것 같네요 요 앞쪽 아예 요아이 있죠 예 요아이가 어 저 목대가 꺾였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금 안 좋 조금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 이 원 수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힘이 없길래 꺾였는가 부러졌는가 그렇게 생각되었거든요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어 한번 이제 괜찮다고 한 보여 드리려고 데리고 왔네요 예 예 괜찮죠 원래 수영이 이 ㄱ자로 꺾였던가 봐요 요 아이도 예 손톱이 참 예쁘죠 예 색감도 예쁘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더 보여 드리려고 데리고 왔네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분아이들 구경시켜 드린다 그랬죠 예 공분아이 예 로우 이두가 어 분갈이 하려고 꺼내 보니까 그 이 이두로 갈라지는 그 목대 쪽에서 약간 어 물컹함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안좋아 로우 요 아이가 은근히 어 키워 보시면은 좀 까칠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이두를 어 조금 어 큰 화분에 옮겨 심었던 기억이 나서 아 아 화분이 좀 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참에 또 요 공분 예쁜 공분이 또 생겼길래 이참에 공분에 심을 아이가 없었거든요 예 농장에 가도 요렇게 짱짱하게 공분에 심을 아이는 좀 묵은 아이 짱짱한 아이를 심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참에 고 두 아이를 분리를 해서 예 공분에 예 나눠 심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나름 예 작아도 묵은 아이죠 예 로우 예 그래서 요 공분에 요렇게 예 신발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이쁘죠 예 보석도 박혀 있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심어 주었고 그리고 요 장미 화분에는 요 아이 아이시그린 예 아이시그린도 제가 사두 아이시그린 있었잖아요 예 고아이도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 영 목에 부분 쪽에 조금 안 좋더라구요 예 고런 아이들은 예 뭐 무리해서 또 어 그리 심을 필요 없이 안 좋은 고 부분을 예 따로 분리 시켜서 그렇게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시그린이 요 아이도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다 분리 시켜서 공분에 심어주려고 분리를 시켰답니다 요렇게 요기다가 예 일두로 또 심어주고 예쁘죠 예 공분 작아요 예 요렇게 심어주고 또 사두 중에 조금 더 입장이 작은 아이 있죠 예 고아이는 또 더 작은 화분에 예 이 귀엽죠 예 꽃이 다 공방분이지 싶은데 꽃이 다 하분 있죠 예 샌프란시스코 다이오카페 거기 보면은 하분이 전국에 있는 하분이 다 모여 있어요 예 샌프란 거기서 예 구입한 공분인데 진짜 예쁘죠 예 없는 하분이 없어요 예 거기는 그래서 요기에 또 아이시그린을 요렇게 그리고 제가 또 아이시그린을 공분에 심어준 이유가 아이시그린이 물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예 그래서 물을 안 주는데도 이 물이 안 드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요 물 드는 아이를 제가 하나 얼마전에 구입했었죠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제가 물을 못 들이는 거예요 저 아이를 맞죠 그래서 요 아이한테 더 반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 드리려고 오늘 또 한 번 더 데리고 왔네요 예 요렇게 하나 또 여기에 또 심어 주어서 작은 화분에 심어준 이유가 요렇게 제가 물들이고 싶어서 작은 화분에 심어 주었거든요 요렇게 심어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아이는 요렇게 사각 작은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요 아이들이 작은 화분에서 물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 작은 콩분은 요 아이는 스노우반이에요 예 제가 2,000원짜리 스노우반이 샀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예 고 화분에 심으려고 보니까 요 두 아이가 작은 아이가 들렁들렁 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는 내가 따로 떼어내어서 요렇게 콩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쁘죠 스노우반이 예 요렇게 콩분에 심어준 아이가 요렇게 5개 예쁘죠 요렇게 5개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여드릴 아이가 요 아이가 예 화리노사죠 예 우리 이원님 제가 요 아이는 왜 데리고 왔나 하면은 우리 이원님들 어 두들레아 종류는 어 많이 없으시죠 저도 두들레아가 화이트그린이 밖에 없었는데 화이트그린이 고 고 아이가 분질을 잘하죠 예 요 아이도 그 농원사장님께서 분질을 잘하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사두죠 예 그래서 그 농원에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하리노사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 아이 엑스플렌트에 검색을 하니까 하리노사를 치니까 어 블러 프레처스 하면서 예 고 아이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에요 근데 하리노사는 어 검색하니까 요 아이보다 입장이 더 가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어 사장님 요 하리노사가 블러 프레처스 하고 비슷한데 어 블러 프레처스 블러 프레처스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그 요 아이는 하리노사가 맞다고 그러면은 하리노사 중에서 입장이 조금 넓으니까 환엽 하리노사에 속하겠죠 요 아이가 목대가 굉장히 굵죠 뒷모습도 보여드리면은 예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한테 반해서 제가 구입하게 됐는데 두들레아 중에는 하리노사 하고 에둘리스 요런 아이가 가격이 조금 착한 아이에 속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원님들 두들레아 를 하이트 그린이 외에 구입하고 싶었을 때는 하리노사 에둘리스 그렇게 차츰차츰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사장님께서 한 1년 지나면은 분홍빛으로 물드는 아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하리노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러 프레처스 있죠 예 고아이 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제가 여쭤봤더니 요 하리노사는 근육질이 없죠 예 예 근데 블러 프레처스 그 아이는 보면은 우리 후레녀 보면은 근육질 있죠 각이 이렇게 있듯이 근육질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후레녀처럼 블러 프레처스는 이 하리노사 하고 다른 점이 그렇게 근육질이 있대요 이 입장에 각이 있으면서 근육질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러 프레처스 하고 하리노사 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쁘죠 목대도 굵고 예 요 아이도 분질을 잘한다고 합니다 자라고 한 1년 이상 키우면은 그 끝 입장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아이라고 그러네요 예쁘죠 예 요렇게 이원님한테 목대도 좀 보여 드리고 예 입장도 그렇게 블러 프레처스 하고 그 다른 점도 또 말씀드리고 예 아직까지 조금 묵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목대는 굵은데 짱짱하게 묵지는 않아서 이 백분은 아직 많이 없죠 예 더 햇빛을 보여서 그렇게 요쪽은 백분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예 요 아이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에둘리스 예 에둘리스 요 아이 예 에둘리스 요 아이 하고 하리노사 하고 두들레아 중에 가격이 조금 착한 아이에 속한다고 그러네요 요 아이도 목대가 굵죠 예 제가 하리노사는 별로 처음 봤는데 이 에둘리스는 제가 많이 하고 싶었던 아이예요 예 카페 요래 알뜰장터에도 요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가격이 그나마 괜찮고 해서 요 아이를 누누게 봤는데 마침 또 요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가 있길래 제가 요 아이 두 개를 데리고 왔답니다 에둘리스도 약간 살짝 입장이 분홍빛으로 되죠 예 그래서 요 두 아이도 또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화이트 그린이 외에 두들레아를 또 접하고 싶으신 이웃님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구입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렸네요 예 에둘리스 에둘리스는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조금 짧아지죠 예 보통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은 입장이 길쭉길쭉 하죠 예 고래가 고런 거 사셔서 짱짱하게 햇빛 하고 통풍 많이 시켜 주셔서 요렇게 굳히시면 요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에둘리스 예 그리고 하리노사 요렇게 예 제가 자세하게 또 보여시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를 제가 촬영실에 데리고 왔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asks 네